바쁘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아 범회님이 구둘장 가지고 오셨어요 고기 구워먹는 구둘장 이야 이거 진짜 귀한거다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맨질맨질해요? 울퉁불퉁 안하고 맨질맨질하냐고 구둘장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구둘장이 굴뚱굴뚱하잖아요 이게 반듯한게 나와 그래서 더 좋은게 나왔는데 우찌가 거기 저거를 할라 줬어요 주고나서 저기 유통을 보니까 고기를 저기에다 구워드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자 좀 봐봐 얼른 가져올게 얼른 가져와라 그랬지 올라가서 밀어 장갑 끼고 그다지 무겁진 않더라 떼가 묻었고 이게 연기 탔던게 있네 그죠? 그렇죠 나뭇불 떼는거라 잘 만들어졌네 아 그럼 지금 공사를 하시는거에요? 아직 8일째 하고 있어요 더운데 왜 더운데 시작하셨어 아니 근데 거기는 안 더워 안 더워요? 집안에서 하잖아 그래도 덥지요 나이도 오면 감지님께서 힘드시지 더운데 밭일하시려 오지 차라리 오지 차라리 저렴하려고 힘들어요 오늘도 저기 감자밭에 가서 안 매워요 오늘도 고구마밭에 풀 뽑고 감자 꽃다구 오늘 그랬어요 조심해 오빠 허리 다쳐 조심해서 다무세요 고구마 고구마 상추밭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구워먹어도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몰라 더 좋은게 나올지 몰라 또 가져오시면 같이 들어야 돼 엄청 무거운가봐 이게 한개에요? 한개에요? 두개 붙은게 아니고 하나에요? 두개 오늘 범현님께서 귀한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양이 적을때 내가 할게 얇아가지고 좋다 깨끗이 씻기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범현님 저런것도 다 신경써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맛있게 구워가지고 돌에 구워 먹으면 더 좋아요 돌구이 돌구이도 많이 팔잖아요 돌 돌 아이고 아픈 시간이 많아요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서로 부담돼서 안돼요 슬그머니 가야지 슬그머니 야 우물가야 우물가야 어차피 닦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썩거나 그런거 아니잖아요 썩거나 그런거 아니니까 이게 얼마만에 드러냈냐면 오십년 오십년? 와 거기 제가 그 아래집 아줌마가 뭐였냐면 네 한 80이다 보부상을 했거든요 아 보부상 뭔지 아냐 보부상 보부상이 이거 보따리 두고 다리면서 파는거 예 화장품 같은거 예 일단은 씻어서 올려야죠 씻어서 올려야지 저기서 앞뒤로 다 씻어야 되니까 뒤로 왜 씻어 예? 이리 끌고 이리 와 앞에 뒤로 다 씻어야지 아 뭐지 아이고 허리 다치세요 힘드셔 응? 울러가질 않아 돌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열다님 얼른 신경써 보세요 이왕 니가 하랜다 이왕 니가 하랜다 네 응 야 저거 봐 아까 김치 자국 싹 없어졌네 말려두니까 둘이서 예 둘이서 들이셔야 돼 안 돼 안 돼 혼자 안 되세요 안 돼 웃 ча질까 어우 아우 휘청거리셔 예 야아 지금 이건 무슨 꽃이 이렇게 이뻐 하얀게 네 무거워서 안 돼 구르마 면허증이니까 여기까지 구르마 면허증이야? 구르마도 같이 들어와 같이 들어와 무거워서 안 돼 저 밑에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허리 다쳐 큰일 나 큰일 나 옷도 버리고 허리도 다쳐서 안 돼요 조심하셔야지 여기 빨래 내야 되겠네 빨래 하면서 닦아 놔야 되겠네 빨래 해서 싹싹 닦으면 되겠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금방 가주셨네 너무 좋다 언니 거기서 뭐 널 치려고 그래 너무 좋아 엄청 좋아 어떻게 네모나게 잘 됐냐 그러니깐 아직 딱 저기 빨래 파는 것도 아직 딱 고파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다 됐고 자 초당선에 또 새로운 고기 굽는 돌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돌판구이로 해서 한번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이제 범현님 덕분에 돌판구이를 해먹게 생겼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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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